사업체를 어떻게 찾는지 몇 가지만 설명할게요. 보통 우리가 사업체를 새로 찾으려고 하면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거 옛날에 나도 생각했는데 혹은 내가 10년만 빨리 태어났더라도 그런 일은 없어. 요새 이런 말 있죠.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이틀이 있어요. 어제하고 내일이에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해야 되거든, 오늘. 오늘 하는 게 뭐냐면 사업체도 오늘 찾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불편한 게 뭐지? 길거리를 걸으면서 만약에 강남 사거리에서 여기까지 걸어온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어제 망했는데 사업체를 새로 찾겠다고 마음먹고 거기서부터 걸어오면 한 10개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찾는 방법이 뭐냐면 가장 특징적인 게 이거예요. 불편함을 개선하는 거는 모두 다 사업체야. 한 번도 뭐가 불편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사업 못해요. 뭐가 계속 불편해야 돼, 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업은 불편함을 개선하거나 그 사람이 불편하다고 느끼게 만들어 준 것들이에요. 지금 한국에 주차장 내려가면, 호텔 여기 지금 파르나스 호텔 밑에 가면 주차장에 차가 빈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다고요. 누군가가 옛날에 불편했을 거 아니야. 빈자리 찾으러 가서 막 주차장에 돌아다니는 거를 누군가 개선한 거예요. 이거 사업으로 된 거예요. 요새 버스 타고 타요? 나는 버스 가끔 타는데 버스가 이렇게 서면, 전에는 내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버스 탈 때는 그 버스가 몇 번 버스인지를 모르니까 앞뒤로 뛰어다녔단 말이에요. 그 버스가 서면, 뒤로 달려갔다가 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버스가 오면, 문이 이렇게 열리면 거기에 툭 튀어나오잖아요. 몇 번인지 안다고. 도로까지 안 뛰어나가도 되잖아. 정말 사소한 거지만 누군가는 불편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상황에서 불편한 게 있으면 이걸 개선하는 건 다 사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면서 아, 이거 나는 불편했어. 바꾸면 다 사업이야. 사업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다니면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적으면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미 한 번 망한 사업 망했다고 안 하지, 어떤 사람은 했는데 근데 망한 이유는 100개도 넘거든. 그 사람이 불성실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자본이 모자랄 수도 있고 위치가 안 좋은 수도 있고 개인적인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아이디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보통의 사업이 망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망한 사업도 자유심히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는 주로 그렇게 사업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망한 사업을 찾아서 그거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찾은 다음에 사업으로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나는 독특한 아이디어보다는 남이 했던 아이디어를 개선하는 게 더 능했기 때문에. 이건 다 사업거리예요. 그 다음에 아까 박람회장 얘기했는데 박람회 자체도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저 안에 되게 많아요. 내가 이거 가끔 강의 때 쓰는데 지금도 국제 전시회가 여기 되게 많아요. 나는 전시회를 내 사업에 관련해 있는 전시회만 가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아무데나 다 다녀. 무슨 의상 전시회도 가보고 가구 전시회도 가보고 조명 전시회도 가보고 다 가요. 가서 그냥 다 들여다본다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동안에 전시회가 계속 있으니까 나는 또 우리 지금 숙소가 포획서하고 멀지 않아서 전시회 있을 때마다 가보거든요. 다 보면 재미있는 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사업을 이렇게 찾아주면 돼. 거기에 국제라고 붙은 사업은 다 외국에서 몇 명씩 와있다고. 근데 작은 나라 혹은 작은 회사들이 국제라는 타이틀로 거기에 쇼에 와있는데 큰 자리 못 받고 구석자리에 혼자 직원 하나 나오고 사장이 직접 나와서 뭔가 팔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 제품이 한국에 먹힐 만한 제품이면 판권 받아오면 돼. 그 판권 팔려고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내 의지를 보여주면 판권을 준다고. 그럼 그 사업의 한국 판권은 내 거야. 물론 그게 PER이 생길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다음 작업으로 해야 되지만 이렇게 그냥 공짜로 사업이 열릴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훈한데 사업체가 돈이 없다고 못하거나 아이디어가 없다고 못한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변화는 다 새 사업의 기회예요. 불경기? 진짜 좋은 사업의 기회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쟁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거나 엄청난 기회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변혁은 전부 다 사업 기회로 봐야 돼요. 이게 변혁이 일어나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어디에 대해서도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코로나든 뭐든 상관없어요. 우리 지금 제자들 중에서도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반으로 딱 갈리더라고. 코로나 덕분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영역에 있느냐를 고민하고 누가 돈을 버는지를 항상 봐야 돼요. 그래서 변혁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변혁을 즐겨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변혁이 있을 때 변혁이라는 것은 큰 움직이지 않는 돌이 그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날 지진이 일어난 거니까 그때 틈새가 벌려진단 말이에요. 그때 지렛대를 꽂아야지 평소에는 지렛대 꽂아봤자 움직이지도 않거든요. 변혁이 생기고 불경기가 생기고 환경이 변하고 정치가 기반이 바뀌고 국제 정세가 힘들어지고 이거 다 돈에 관련된 일이니까 그 자체가 돈이라고 인식하고 그때 기회를 보고 지금 아까 그 대표도 이게 박람회 사업이 2년 동안 정지되면 뭘 어떻게 먹고 살아. 얼마나 많은 박람회 기획자들이 망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기회를 잡아서 불평함을 개선하고 되게 멋진 사업으로 이걸 바꿔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사업이에요. 자, 벌써 2강 끝났어요.